안녕하세요 어? 저 누구세요? 저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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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뭐야 이거 좋아 좋아 어서 오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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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아요 너도 굿 빠지게 될 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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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몰라봤습니다 사장님 따님 좋아 씨 아닙니까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아이고 사장 딸이 왜 이러고 있어요 왜? 오늘 저기 직원으로 온 거니까 일부터 해요 빨리 아침식일까요? 아 그러네 나 저기 차 한자만 부탁할게 아 제가 가야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야 왜 니가 가 아 왜 그래 근데 초아 씨 시켰잖아 나레 씨 예? 진호 선배가 나레 씨 진짜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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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진짜 진호 선배님 초아가 사뿐사뿐 걸어가 커피 드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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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 면접 보기로 한 전효성입니다 컴온 컴온 남자들 소리 질러 아유 고마워 안녕하세요 면접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면접 보러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베이글려입니다 베이글려가 뭐죠? 아 그 베이비 페이스에 글래머 합쳐서 베이글 일단 저희 포장마차는 서비스업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결도 가장 중요한데 일단 뭐 그것도 말했는데 섹시댄스 좀 볼 수 있을까요? 청결이랑 섹시댄스랑 무슨 상관이 있죠? 아니요 섹시댄스랑 청결이랑은 같은 거예요 청결 섹시 섹시 청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, 음악 좀 주세요 와, 잠깐만 야, 너 오늘 진짜 제대로 공부해줘야 된다 이거 파업하려고? 내가 하는 대신에 너 약속 지켜라 나랑 같이 영화 보는 거 아 무슨 뭐 영화를 본다 그래? 뭔 영화를 본다고? 나의 소녀시대에 개봉했단 말이야 아, 알았어 같이 봐줄게 그래? 아, 알았어, 아이, 왜 그래? 이거 왜 이래? 뭐가 뭐야? 아,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니야 조인종이야? 아니, 조인종이 아니라 지워줘? 안 지워줘, 안 지워줘, 안 지워줘 안 지워줘, 너 사진 찍고 있어 알았어 손가락 꼴 테니까 에이 뭐야 뭐야 이거 먼지가 되어네 오, 내가 이 노래 진짜 좋았는데 작은 가슴을 모두 모두 어두워 시를 써봐도 아니, 저기요 가사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 같아가지고 신나는 거 해주세요 장사는 데니까 네, 신나는 거 오, 오, 오 알았어요 작은 가슴, 가슴 모아 모두 사랑 모아 작은 가슴, 가슴 아니요, 저기요 뭐 노래가 많은데 왜 자꾸 그런 노래만 부렸어요 다른, 다른, 다른 노래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야, 루나야 야, 되게 어쩐 일이야?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요즘 아, 그치? 너무 덥지, 요새? 더워, 장사도 너무 안 된다 진짜 하트야, 날씨가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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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써머, 아하, 하, 써머 하, 써머, 아하, 하, 너무 더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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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 하는 거야? 왜? 이쪽으로 내가 손목이 틀어줄 수 있잖아 알았어, 고마워, 오빠 야, 바람 가니? 아, 추워 아, 추워 아, 추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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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야, 그럼 과해 아, 근데 언니, 오빠랑 동갑이신가 봐요 네네네 아, 그럼 저보다 언니시겠어요? 네, 뭐 그렇죠 어머, 나 어떡해요 언니 이게 뭐야? 나 어떡해요 언니 내 말 들어봐 내가 사랑하는 언니 모르겠어요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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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알았어요 재밌는 분이시네 너 좀 과한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그래야지 우와~~ 야! 감동판! 감사합니다! 감동판! 일렉트리 샷! 이봐요! 이봐요! 그만해 넌 너무 과하다 아니 사람이 감전됐는데 그 춤이 나와요? 대단하네 진짜 야 그러게 내가 그걸로 왜 갔어?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니가 이쪽 가서 이거 밟으면 니가 좀 아아악 박차를 가! 아! 딜렉트리샵! 다하앗! 아! 네 Scarlett 아! 거Mart 아! 아! 아!